야야야! 줘봐! 야! 이것들이 아주 우애들이 이렇게 없냐? 어? 복수수 못 먹어서 환장 있니? 어떻게 하시면 내가 옥수수랑... 마, 좀 사이좋게 지내! 어? 아, 그거 혼자 먹으면 어떻게 해요? 조금만 줘요 그거 혼자 먹지, 이 짱을 나눠 먹니?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야, 싸우는 어초! 조금만 나오실래요? 자우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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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 일찍 다녀라 좀 야, 왜? 몰금도 훑어, 몰금도 훑어 이 근처에 옥수수 혹시 못 봤어요? 옥수수? 네 옥수수 못 봤어? 뭐 봤지? 옥수수가 뭐니? 왜, 옥수수하고 왜 뭐... 이상하다 무슨 옥수수야? 내 등어리 굽던건데 자, 야, 나 좀 나갔다 올게 아니, 아니야 아니지? 그럼, 등어리 굽던거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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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래, 아니래 발 굽던거야 왜? 야, 야! 먹는 음식갖고 임마 그걸 거기를 긁으면 어떡하게 되는거야? 아니, 옥수수, 내가 옥수수 갖고 내가 맘대로 하는데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내가 옥수수 먹었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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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옥수수 먹었지?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야, 옥수수 먹었지? 조용히 해 하나, 둘, 셋 옥수수 옥수수 아, 왜 옥수수가 왜 나와? 아, 진짜 내가 옥수수 안이만 찾아올지 조용히 해, 번호 하나, 둘, 셋 강릉이 아이야! 아쉬워놔 하나, 둘, 셋 팝콘 으응, 이거 어딘나? 팝콘 나와 거기서 번호꽃, 번호꽃 알았어 right, 알았어 아쉬워놔 하나, 둘 , 셋 멍튀기 번호꽃 아휴 이거 touches 나 내 옥수수 마구 몰 banks셔야 내가 uter 야 이만 내 상 comprehension 하나, 둘, 셋 내 덩이 아니야 실 줄 알면서 그러네, 실 줄 알면서 사실 실단으로 날 있다가 그럼 자, 어쨌든 우리가 파견 나오게 동작구청이야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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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은 곳이야. 동작구에서 아는대로 얘기해 보도록. 본병 김성규. 이곳 동작구에는 많은 시민들이 보람의 공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람의 공원. 아주 좋은 공원이지. 가만히 있어봐. 그 보람에서 매는 알겠는데 보라가 무슨 뜻이에요? 이런 병진 같은 놈. 나도 얘기해. 나도 경진아 말고. 나도 알고. 야 너 보라가 무슨 뜻인지 모르니? 뭐야. 제가 노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라라는 것은. 눈보라 거. 참. 아유. 아유. 정말. 눈보라 아니야? 아니지. 아 다른 노래 참. 보라 동해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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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야. 아유. 그럼 보라매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보라라는 걸. 어릴 때부터 새를. 이 매를. 사냥을 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킨 매를 보라매라고. 그런거야 보라야? 그럼. 좀 알고 지내라 인마. 다음. 군병 이병진. 아 이 저희 동작구에는. 어. 조국과 민족을 내서 목숨을 바친 순국 소년들을 보신 국립묘지가 있는. 겨레의 성혁입니다. 이야. 아. 동병 양정철 동작구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수양대군의 왕위를 빼앗긴 단종을 위해서 끝까지 목숨을 바친 사육신의 묘가 있는 그런 훌륭한 곳입니다 근데 양혼병 사육신이 몇 분인 줄 아나? 4, 6, 2, 4, 24 24명 아닙니까? 이런 변진같은 남 그만 좀 불러 너 말고 4, 6, 2, 24가 아니라? 그럼 뭐야? 4 더하기 6은 9 4 더하기 6이 9이야? 쉬어봐 9 맞잖아 9 맞네 야 병진이 네가 얘기해봐 잘 들어라 4, 6신 돌아가신 6명의 신하를 말하는 건데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흥부, 유성원 이렇게 6명을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거 되돌아야겠다 야, 야, 박수 좀 쳐줘 안아, 안아, 안아 아유, 이건 정말 우회가 없어요, 아주 박수 쳤잖아, 내가 자, 어찌 됐든 우리가 이 동작구에 나왔으니까 내가요? 또, 뭐야? 동작구에서 확실하게 알아 너는 내가 믿을 수가 없어 동작구라는 것은 어 동작구만이 아야! 양혼병 예, 검 가지고 검 이리 와! 검 이리 와! 안아 갖고 안아! 아유, 검이 오려다 뭐 검이 오냐? 자, 자 이 검은 말이야 네 정신 통일이 중요해, 알겠나? 우선 앞으로 검부터 실사한다, 알겠지? 자, 앞으로 검! 아유! 야, 조금 좀 올려라 어? 너는 왜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야? 발 올려 야, 툭하고 싸우니? 네 정말 차렷! 자, 어 오늘 1대1 대결이야, 알겠어? 네 너부터 나오는 거야, 자 앞으로 좀 나와 네 자, 치고 벤다, 어? 들어와! 치고, 베버려 그냥 과정 없이 들어와 치어, 베고 그렇지! 치고, 베고 좋아, 잘 벤다 치고, 쳐버려 어? 가만 있어봐 뭘 가만 있어봐 너는 왜 안 배? 아니, 무슨 적이 콘티대로 들어오니, 인마? 어?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럼 막 들어오세요, 자, 두번째 오자 어? 치고, 막고, 막고, 막고 아유! 치고, 막고, 막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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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치고, 치고 치고 아유! 아유! 나 못 치러 뭐, 뭐, 뭐? 아니 나는 지금 막고 가, 왜 안 되었냐 다시 한 번 해봐요 아니, 무슨 저기 대본대로 들어오냐? 그러면 자, 다시 한 번 해봐 알았어, 알았어 이놈은 무슨 뭐, 싸울 거 같아 자, 세고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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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고 아, 이러면 됐지 어명, 어명, 어명 어명을 받으시오 어명이 어명 어명, 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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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명이 정국으로 같이 섞여가지고 어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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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과카데미 명사들은 열심히 일하여 동작구를 푸른 동작 삶을 만나는 지역으로 만들라는 동작구 구청장님의 추천 같은 어명이요 아유 좋은 어명이요 아 충렬과 절개의 보정 4 동작입니다 그렇죠 역사에는 수많은 사건이 있고 사연이 있습니다 그나마는 선택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에게 에 충성심 테스트라겠습니다 그러면 단종과 쇠형대군 중에 노릇을 되어 있어요 단종 아 훌륭합니다구요 단종 4 확실하고 있습니다 노릇당 단종 4 잘해서 나요 때리러 갑옵니다 야 말해 말해 말 좀 말 쪽이면 남아 인마 거기서 정말 인간 말정입니다 아마 동작 국정자님께서는 여러분이 열심히 훈련에 임한다고 여러분에게 하사품을 내리셨습니다 하사품 빵입니다 열심히 훈련하세요 알겠습니다 이 사람 왜 빵빵 되는지 어떻게 빵을 갖고 어미양하십니다 어미양 잘 가셔 야 빵이 이야 무지하게 많다 야 저기 말이야 식판요 갖고가 식판 식판이 진짜 뭐 식판이 있는데 야, 심은병, 네가 오늘 배식 좀 해라 그래, 너 해 나이가 있잖아 이 빵이라는 건 원래 이게 먹어야 맛있네 오늘 빵이 다 나오고 그러네 근데 빵도 먹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했어요 조교님, 근데요 우리가 이거 먹지 말고요 그냥 불우위 토끼를 다 내놓죠 다 불우위 토끼를 내놓죠 그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 다 도와줘요 아니, 근데 우리가 좀 먹어야 되는 건가요? 그냥 우리가 먹어야죠 아니, 근데 애기래 그래 그래, 도와줘요 그래, 남도는 것도 좋아 야, 걷어, 걷어 걷어라, 그냥 걷어 불우위 또는 거니까 다 걷으라고 다시 걷어, 그냥 빵을 다시 걷어 생각 잘하신 거예요 도와주는 게 낫지, 먹어봐야 가져와, 빵 아까 우리가 먹어야지 빵을 어디서 네가 훈련을 열심히 해야지 마지막 빵을 던져 던져 빵을 먹으면 어떡해 이하지만 빵을 돈을 갖고 오니까 뜯어먹으면 이하지만 빵을 야, 야 야 아니, 저래 빵을 먹을 수도 있지 빵을 뜯어먹으면 빵을 뜯어먹으면 야 야 걷어, 야, 걷어 얼마나 이게 몇 푼 된다고 아, 조용하고 걷어 겁을 날이잖아요 야 그 말 듣고 보니까 그것도 그래 아니, 그래도요 우리가 먹어야죠 먹고 훈련을 해야지 우리가 훈련을 열심히 하는 거니까 그래, 또 먹어야 돼요 야, 야 배식해 배식해 왜? 배식해 먹 그랬어? 먹 그랬어? 아이씨 그래, 먹는 것도 좀 먹는 게 남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우리가 꿈이 있어야 우리가 꿈이 있어야 우리가 꿈이 있어야 먹는 것도 인상 근데 또 사실 또 그래요 이 브리유도끼가 얼마나 많아요 아프리카 난민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도와야 돼요 도와야 돼 맞아, 맞아, 맞아 야, 야,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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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갖다 줘? 브리유 돕으면 되니까 돕자, 우리가 어? 가져와, 가져와 가져와 돕지 뭐, 그거 뭐하냐 가져와 또 하나, 저 두 개만요 두 개만요, 두 개만요 저쪽에 하나 더 있어 아까부터 빵을 던져 빨리 두루이 또, 두루 빵 던져 빨리 하지마 알았어, 알았어 아휴, 그냥 빨리 가 저하지만 고집 되게 세네 그래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우리가 군대에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우리가 먹어야 돼요 알았어, 알았어 먹어야 돼 야, 배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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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는 데잖아 먹는 게 아니라 근데요 아이고 테레비전 보면 왜 삐쩍 마르고 애들... 이티오피아 불쌍하잖아요 어, 불쌍하 보자, 구독자 걷어 걷어 먹는 게 나을 거 같아, 회원님.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명 이거, 먹어이랑 돼 야, 배식해 배식해 도와줘야 돼요 먹어야 된다니까 아 불이후 똑찌 누굴 도와요. 먹어야 돼. 야 걷어 걷어 걷어. 먹어야 된다니까. 야 야 배식해 배식해. 좋아야 된다니까. 야 진짜. 야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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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어. 야 뭐야 인마 이렇게 우유보다는 이렇게 우유보다는. 뭐가 우유보다냐 인마. 알았어 알았어. 해야지. 알았어 그러면 니들 알아서 니들끼리 결정하고 나의 상부 보고 좀 하고 올 테니까. 야 잘 좀 해. 알았습니다. 그리고 좌 좀 하고 뺏어오고. 그러고 인마. 너는 인마. 조금 먹었네.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반 띄워 먹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했을 때 옆에서 좀 도와줘야지. 너 인마. 야 왜이래 왜이래. 야 방 ب 야 니가 얘 잘못되는 것도 기절했잖아. 야 우리 빨리 응시를 갖다 와야겠다. 대장님한테 안 동시에 잘해. 갔다 올게. 야 위생병 위생병 위생병. 갔다 갔다 갔다. 야 병진아. 야 야. 도대체. 야 병진아. 알았어. 알았어 인어. 내가 의문실에 의문실에. 일단. 발에 늦혀놓고. 아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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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아. 야 안 돼. 아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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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